오늘은 불법연구소 안하겠습니다. 오늘은 합법연구소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해보니까 프리시즌에 볼벨을 그 이상한 포식자 큐볼빵 그 볼벨 밖에 안 해가지고 볼벨을 좀 정석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 어제 또 당이 유튜브에 생트리 정리 영상이 깜짝아. 아 왜 탑으로 가! 왜 탑으로 가! 지구하면 일이 돼버려. 오케이. 즐기다 가세요. 이거 템트리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겠지? 얘가? 너 코르키 해라. 코르키 부실. 왜? 야 너무하다. 코르키? 레알? 코르키 한번 찍먹게 주는 거야? 어 탐 렉사이다. 치송 렉사이다. 어라? 올벨고야. 도랑검 오케이. 도랑검 들어도 이길 수 있는 거 맞지? 얘 아니 네 선템 물어보는 거였어? 선템? 몰라. 소하게나 또 괜찮고. 나 뭐 돌지? 기억이 안 나. 아 맞아 난 부패들었었다 원래. 도랑검 들어 괜찮아. 이거나 저거나 다 구려. 아. 아. 어. 개 아플 거 같아. 개 아플 거 같아. 개 아플 거 같아. 어 나 렉사인 너무 싫어 무서워. 렉사인 BTS도 있단 말이야. 어 왜 자꾸 하나 꼴보라지? 뭔가 왔나? 뭔가 온 건가? 어? 뭔가 왔나? 뭔가 왔나? 뭔가 온건가? 아닌가? 아닌거 같은데? 뭐지? 어 아까워라 아 또 뭐야 아 이거 W쿨 돌면 되는건데 하아아아아아 비에고야 조금만 아까웠어 흠 흠 다이브함 쳐봐? 이거 체포 아님? 아 왜 코르키 어때서? 코르키 3톤 나오면 쎄져 존버해봐 오 은근 아프다 저거 Q변제 쟤는 그리고 피흡을 계속 하니까 추볼까? 오 다행이다 오어씨 큰일 날 뻔 어 바탕가나? 보여주나? 오오잉 이거 남이 쓰는거 보니까 되게 불허 보인다 오 무조건 딸거 같은데? 저거 그냥 딸 붙이면 으으으응 애매하네 발령 먹었고 보여주나? 오.... 안 맛있어.. 와 나 볼벨로 얼곤 처음 사봐 힘 떠 볼까?? 함 떠봐? 함 떠봐 렉사이 얼곤 들이 나쁘지 않을지도 个 Dri 뽑아 Wii 뭐나? 오케이 별거 없죠 오 딜은 나쁘지 않은걸? 근데 렉사이가 그냥 약한 거 같기도 해 그냥 타면 렉사이가 구린 거 같은데? 종말의 겨울까지 나와야 좀 알 거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밑에가 게임이 터졌어 이게 뭐야 노잼 게임이 없어 란두인 가자고? 그래 란두인 간다고? 그만둬 호러키한테 무슨 짓이야 호러키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이야 종말의 겨울 언제 나와? 아 저지불가루 씹을라 그랬는데 언제와 아 돌아오는 거 미래에 기다렸다 쓴 건데 종말의 겨울 언제 나와 간당한 님이 뭐 개구려 종말의 겨울이 안 나와요 비사지 비사지? 비사지 괜찮지? 어 나 비사지만 보면 내 비사지 랩 하고 싶어 비사지 가야지 비사지 비사지 비싸지 비사지는 비싸지 비사지만 사야지 비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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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쓰는 게 맞나? 어 여기 쓰는 게 맞나? 피상탈출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이거 맞나? 이거 아닌 거 같은데? 비사지 아니 나 탈출 쓸 생각 없었는데 애들이 자꾸 탈핑을 찍으니까 탈출을 타야 될 거 같잖아 아 바나나 티비 어 종말 겨울 이제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다 어 근데 미드 터진다 나 종말의 겨울이 완성될 때까지 안 날 거야 멋진 물배가 돼서 갈게 얘들아 나와서 날아서 잘하는 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나왔다 종말의 겨울 야 이거 종말의 겨울만 있으면 다이브 해도 되는 건가? 아이야 여기 어디야 잠깐만 어 종말의 겨울 터진 건가? 요지 불가 되고 종말의 겨울 종말의 겨울 언제 터져? 종말의 겨울 종말 종말 소 impex 자종이 타ง이었어 혜늘 그냥 종말인데? 큰일 났다 이거 구려요 가야할 길이 봅니다 무꽂이기 전에 타긴 했는데 야이씨 야이씨 야이자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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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쫑말의 겨울 쫑말의 겨울 오케이 깨물고 피복사 이 건너편에 써주고 사비 키 써서 오케이 나이스 자식이 내가 이겨 야 거의 풀핀데요 지금? 싸우고 났는데 그만해 나한테 그만해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나이스고 오케이 쫑말의 겨울 아니 우리팀은 왜 안와 아니 상대팀만 오잖아 우리팀 어디갔어 우리팀 다 어디갔어 어디서 뭐해 어 코르키와서 죽겠는데 오 뭐야 오? 오오 오 까비 오오 코르키 상당히 센데 지금 오 용을 쳐버렸네 잠깐만 여기 뭐 온다 기절은 매겼는데 용마리 겨울 여기 어디지 이거 뭐야 이거 렉사이야 용갈의 겨울 pog 너가k 종말의 겨울 пожia 정발의 겨울 인자 늦어지자 name 까비 숭자로 뚠 용마리 겨울 죽었고, 종말의 겨울! 열한 번! 노릇 꺼줄래? 오, 노릇 꺼줄네. 우와, 이걸 들어온다고? 어우, 이거 몇 개야? 종말의 겨울 만남! 열! 나이스! 오, 다 살았네. 와! 내가 아니어도 이겼을 것 같은 이 느낌 뭐지? 재밌당. 우와, 근데... 그래도 좀 뭔가... 나쁘지 않아. 근데... 나쁘진 않은데... 음... 오, 딜량 꽤 높은데? 딜량 2등인데? 코르키가 1등이네? 코르키가 은근히 딜복사 잘 돼요. 만, 바. 너 늘 감사합니다야. 일단, 볼리베어 뉴템트리 총평. 너 코르키 잘하지? 어, 그래. 어, 잘해. 근데... 일단은... 그, 신파 갔을 때보다... 아주 살짝 피읍 조금... 좀 많이... 아쉬웅. 근데, 훨씬 탱탱하긴 함. 그리고... 정말의 겨울을 좀 더 빨리 뽑으면... 좋을 것 같음. 연운 신경 써가지고. 아, 그치. 근데 피읍이 아쉽긴 하지만... 그걸... 실드로... 버티는 느낌? 근데... 여전히... 딜이... 조금... 아쉽다. 그래도... 훨씬... 팀에 도움되는... 곰탱이가 된 것 같은... 느낌이었습니다. 내가... 약간 간과한게... 이제 볼베로 연운을 사는 적이 없으니까... 연운을 신경을 못써가지고... 정말의 겨울이 좀... 늦게 나왔는데... 그것만 좀 신경쓰면은...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고서 제출 완료. 그리고... 상대가... 렉사이라... 명확한... 결과 도출에... 어려움이 있습니다. 좀 더... 많은... 예제가...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논문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... 이 상태로... 프리시즌 골백... 센트리에 관한 연구하면서... 써오면 봐주는 콘텐츠 가능? 아 진짜? 하나 써볼까? 내가 어... 대학교 1학년 때... 롤은 왜 갓겜인가로... 논문 써서 에이플받은... 대학교 2학년 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